에이스 제이엠의 원료는 안전합니다. 회장 황병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이스 제이엠은 건강, 행복, 아름다움을 기업이념으로 국민건강정진을 위해 30여 년간 연구개발해 왔습니다. 에이스 제이엠은 건강한 기업, 글로벌 기업으로 현재 미국, 일본, 동남아 등으로 수출을 하고 있고 앞으로 온라인 유통을 통해 전세계 60억 인구가 가족과 함께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인 헬스키니 등으로 평생건강,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전문식품회사로 자리매경하겠습니다. 에이스 제이엠 대표이사 김정미입니다. 100세시대 고령화 사회를 맞아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저희 에이스 제이엠은 야생논의 등 안전한 원료만으로 만든 건강식품을 포함한 70여가지 제품과 쇼핑몰을 통한 생활용품 등 500여가지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전문회사입니다. 주력제품인 헬스키니 프로그램은 깨끗하게 비우고 건강하게 채우자 라는 슬로건으로 체내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현대인의 무너진 신체적 균형을 바르게 잡아주어 신체의 건강의 기반을 다지고 체력을 증진시키는 제품입니다. 에이스 제이엠은 간편한 헬스키니 식사를 통해 체중조절과 건강증진을 도와주는 안전한 건강보조식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에이스 제이엠 국민건강을 위하여 에이스 제이엠은 간편한 건강검사입니다. 에이스 제이엠은 간편한 헬스키니 식사를 통해 보호합니다. 에이스 제이엠은 간편한 헬스키니 식사입니다. 에이스 제이엠은 간편한 헬스키니에 있습니다.